안녕, 남혜영입니다. 우리 제자들 잘 지내고 계세요? 날씨가 많이 더워요. 그리고 이제 정말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수학 공부에 관련된 고민, 많으시죠? 그리고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의 고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고민이든지 간에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고민, 그 고민을 제가 좀 들어드리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해요.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인생 선배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래의 그 수많은 어떤 제자들, 제자들의 고민거리를 듣고 또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까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대1 랜선 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게 데이트라고 하니까 제가 또 그리고 우리 제자를 1대1로 만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가 되고 설레어요. 제가 우리 친구들의 고민, 좀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서 이벤트 시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하고 데이트해 주실 거죠? 그날 랜선 데이트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날 저하고 만날게요. 우리 친구들 안녕!